아는 노래자랑은 잔재주도 물론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사실 공개방송이에요. 그래서 순간 판단력 그리고 순발력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한 번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바로 물따기 N자 톡! 주제에 대해서 번갈아가면서 5자, 4자, 3글자, 2자, 1자로 핑퐁핑퐁 답을 아주 재미있고 재치있고 순발력 있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노잼이거나 시간 내에 보태거나 그러면은 물 따기. 아우, 재미 나겠다. 그리고 선거하신 모든 분들께는요. 남는 옷을 모두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국민 음식이죠. 그 음식을 저희가 쫙 깔아드릴 테니까 파이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비집, 제비집. 자, 그러면 1번. 자, 호동, 후철. 앞으로. 파이팅. 이야, 신구 대결. 신구의 대결이죠. 주제는 이겁니다. 상대방이 고쳐야 할 점. 정답! 네, 5자! 덩치 너무 커! 아휴... 4자! 존재 자체! 존재 자체! 존재 자체! 이렇게, 3자! 몸만 커! 몸만 커! 몸만 커! 자,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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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발! 네? 금빵! 금빵! 뭐라고요? 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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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까지 되는 거예요. 웃어! 웃어! 웃어, 박수! 박수! 자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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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봐. 아, 헤더스! 헤더스! 자, 다음은 정세계왕 장우인데. 밴이 드디어 사람 말을 합니다. 진호! 아! 센 사람들이랑 대결 시키네. 주제는요, 바로. 상대방이 유별나다 싶을 때! 자, 진호 오자! 전세계 1등! 아, 전세계 1등! 허튼 소리! 허튼 소리! 맥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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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자! 2자! 맥도엘 2자! 2자! 눈깔! 눈깔! 동! 동! 자,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약간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맥도엘이 왜 나와, 갑자기. 그러면 제 재량으로 순발력에서 일단 맥도엘 승! 맥도엘 승! 물 맞아야 되는데. 신혁아. 빨리 때려줘. 1, 2, 3번. 빨리 때려줘. 아니, 1번. 1번? 위크하면 하지 마. 위크하면 해주면. 그러니까 웃음이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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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입니다. 깔끔하게. 1번, 1번. 나 실로콘을 때린 줄 알았어. 계속 이거만 묵을 수 있는 것 있으면. 이유가 없어, 그냥. 상민 수분 앞으로. 주제 역시 상대방이 고쳐야 할 점.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자. 꽁트 잘해. 꽁트 잘해? 고쳐야 할 점인데. 술 주려. 술 주려. 술 주려. 술 주려. 쉬어. 뭘. 뭘. 자. 1번. 몇 번 고르실 거예요? 2번이요. 좀 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2-1. 2-1. 2-1 세다. 너무 세다. 안경 안 벗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실로폰으로 안 맞아. 그럼 이제 깨물어요? 네. 안이 나가요. 볼링이야? 헤이하! 진짜 깜짝이 잘 때린다. 맞을 내야 되거든. 이 분들도 막각의 대결입니다. 영철, 기욱 앞으로. 18년 만에 나온 김기욱과. 꾸준히 나왔지만 18초 나오는 김영철과. 해결이 된다. 아형, 최창수 PD에게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심해. 영철 고정. 영철 고정? 네. 창수 짱. 창수 짱. 나는? 나는? 자, 한여로. 자. 무로지검다, 무로지검다. 어? 터지기 바르겠다. 허이짱. 고마워. 무로지검다. 노량진 수산신아. 한창. 고마워. 계속해서 체급이 좀 차이가 납니다. 경훈 신도, 앞으로. 오, 둘이 어색한데. 전혀 모르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연락처 없는데. 잠깐만, MC님. 네? 마이클 동 이 두 분이랑 옛날에 뭐 라디오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심심할 때 듣는 거. 시동. 팀신형의 심심. 컷컷. 그때 신형이도 약간 신동 사이즈였지. 맞아. 우리 소금 많이 먹었어요. 족발 1인분을 3분 만에 다 같이 먹었죠? 진짜 그 노래 한 곡 나올 때 다 해치웠어요. 와, 재밌었는데. 그 앞에 포장 번째 우리 때문에 먹여살렸던 부분이 있어요. 진짜 먹여살렸습니다. 신동 씨와 경훈 씨. 서로 친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많이 친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연락처? 없습니다. 단체방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고.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친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갑니다. 오자. 취향 똑같아. 취향 똑같아. 바로 집 가. 바로 집 가. 자, 세 장. 작겠는데?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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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만 가보세요. 여자들? 아니? 아니? 어? 바삭. 바삭. 이야, 오늘보다 좀 친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진하, 영진 갑니다. 심진완의 잭슨아. 좋아, 좋아, 좋아. 서로 쌓이게 많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고쳐야 할 점. 오자 갑니다.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아, 세다. 새로 태어나야 돼. 하나. 살 좀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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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잘 him.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액션 투표의 승자 심진환. 김현철, 이진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파, 아파. 언니, 다리 찢어. 다리 찢어. 그렇지. 오케이.